저희 4년차 히트곡 같은 거 없어요. 영광 검색어도 초나무, 모모, 승무기, 민지에도 없는 것 같아요. 결부릅으로서 경쟁을 하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기싸움도 있을 테고 엄청난 스파크가 이르기고 자격지심 같은 거죠. 진짜 좀 충격먹을 것 같아요. 걸스피리쉬 중요하죠. 무슨 소리예요? 세폐미로, 세폐미로 가자. 제가 강하다 보니까 소름 돋어요. 제일 들어가고 싶어요. 나도 잔인하게 해야겠구나. 잡아먹었으면 좋겠어요. 롤롤롤! JTBC